안녕하세요 돼지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조금통이에요 꿀꿀 꿀꿀꿀꿀꿀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토킹벤 스토리인데요 벤 스토리인데요 안녕 난 토미야 얘들아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그래 친구야 여긴 우리 엄마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얘들아 만나서 반갑구나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얼른 이제 주변을 둘러보자 정말 아늑한 곳이야 여기 우리집은 그래 아이템을 줍자 얘들아 왜 물러워 토미야 우리 뒤에서 어두워지기 전에 놀자 그래 그래 다른 친구들 어디갔어 얘들아 나밖에 없니 설마 얘들아 친구야 그래 친구야 얼른 와 뒤에서 놀지 한명은 어디갔어 우리 축구하자 그래 갑니다 피그선수 갑니다 꼬얼 꼬얼이에요 잠깐 얘들아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 우리 토킹벤놀이 하자 토킹벤놀이? 여길 와봐 재밌을거야 어 핸드폰이잖아 허리 켜야되나 얘들아 이걸 봐봐 토킹벤이야 와우 아라는 개야 정말 대단하지 질문을 하면 전부 다 대답을 해준다구 자전여 진짜요? 벤 넌 진짜니? 오 벤 우린 친구지? 벤 9더하기 10이 뭐야? 잠깐만 예스나 노으로 나오는 짐만 할 수 있어 아 그런거야? 벤 너 운전할 수 있니? 왜 또 왜이래 이거 뱀 너 날 좋아하니 날 좋아하니 나네 뱀 너 장난칠 수 있니 뭐라는거야 뭐라는지 안들리네 뱀 너 사실은 사악하지 왜이래 왜이래 아 내 핸드폰이 내 핸드폰이 보장났어 뱀이 니 핸드폰을 해킹한거야 정말 이건 그냥 게임이라고 뱀이 핸드폰을 해킹했대 얘들아 얘들아 저녁 먹으러 오려 네 엄마 뱀이 친구 폰 밥이나 먹자 이건 누구 사진이에요 아니 얘 사진은 아닌데 아빠 사진인가 아 아빠 사진인가 보구나 들지발자국자 이거 놓고 더주세요 하나만 주는구요 미간으로 먹어 뭐야 왜 어두워지고 있냐 음 정말 너무 어두워졌네 엄마 너무 어두워요 그래 얘들아 이제 잘 시간이다 얘는 아직도 무서워하고 있어요 내 핸드폰을 베니 해킹하다니 엄마 알았어요 그러게 잘했어야지 잘했어야지 전부터 2층으로 가서 자러가자 아니 무슨 침대가 이렇게 많아요 아니 친구야 난 위에서 자야지 아 이 친구는 여긴 없고 얘들아 잘 자렴 엄마 도미 안자요 엄마 도미가 안자요 잘자고 벌레 물리자말렴 엄마 벌레도 있어요 밤중에 30분 후 설마 벤이 해킹을 해가지고 터들어오는 공간 헉 얘들아 난 잠이 안아 너희들 일어나 있니 맞아 사실 잠이 안 들었어 우리 모두 일어나 있었어 도미 도미야 우리 모두 일어났어 어 핸드폰이 이래 이거 얘들아 내 핸드폰 보이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어 지금 여기 핸드폰에 이거 벤 아니야 헉 어 어 포탈이다 얘들아 아 빨려 들어갔다 아 핸드폰 세상으로 아 토민 안 빨려 들어갔나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여긴 마치 그레니의 집같이 생겼는데 벤 아 여긴 벤의 집이구나 벤의 집이야 우린 핸드폰 속에 드라이퍼 신난다 좋아하고 있어 이 친구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헤이 밴 노우 안돼 말도 안돼 이건 벤이야 벤은 광팬인가봐요 벤을 그렇게 좋아했나 엄청 좋아하나보네 이건 이건 큰일 났다 얘들아 우리 우리 얼른 집에 가야 돼 기나다 어 문 닫힌 데 갈 수 있네 안돼 난 여기서 평생 살 거야 맞아 벤 벤 울자벤 소리 나나 머? 무슨소디야 오오.. 전기가 나갔네? 이게 어떻게된 일이지.. 전기가나가버렸어 오? 오? 오오! 어허허허헣헣 Gun 얘들아 모두 도망쳐 베니! 무서워졌어 어떻게 하라는거야 그냥 도망만치면 되나 열쇠 열쇠 어우ze허헣 DW 베냐 베냐 도망차 열쇠차장 친구야 잡혔니? 어? 여기 있네? 아~! 뱅이야~! 아~~~ 살려줘! 아~~~ 열쇠 찾아 열쇠! 어디있어? 지하실에 있나? 맞아! 뱅 이렇게 생겼는데 얘들아 이제 안전해진 것 같아 진짜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열쇠가 필요하잖아 아니 열쇠 어딨어? 열쇠 여기있다! 찾았다! 얘들아 내가 여기 다락방봉킬 찾아봐 어? 잘했어 피그야! 뭐야 얘도 찾았네 잘했어! 잘했어 얘들아! 저기 가자! 엇나 키를 찾아서 지하 문을 여세요 아까 2층 저기 여는거 있었는데 여기다 이거 열어 됐고 열었고 열쇠 여기있다 찾았다 따라라란 열쇠를 찾아가지고 이제 이걸로 지하실에 문을 열면 되는겁겠죠? 역시 슈퍼구수 얘들아 다 찾았다 나갈 준비하자 얘들아 얘들아 찾았어 여기 문 착착 아이고 톰이 떨어진거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세상에 우리가 어디로 온거지? 나도 몰라 여기 어디야? 뭐야 끝이 안보이는 지하인데? 세상으로서 집 지하에 이런 비밀 동굴이 있단 말이야 베네 집 지하에는? 팔로우 토미 토미를 쫓아가라 싫어 내가 먼저 갔구요 오 다갔다 여기에 삽삽 주술 수 있나? 안주술 수 있는데 오 잠깐만 여기에 해골이? 어? 깨아아아 아아 아아 히어리즈 해골 아아 아아 얘들아 아아 비명질으라고 점점점 흠흠흠 흠흠흠 흠 여기가 이렇게 방망이가 많이 있지 나무 방망이가 하나 죽자 그래 언젠가 쓸 데가 있을 거야 또 다른 문이야 우린 이걸 열어야 돼 어떻게 열지 잠깐만 알아서 없어졌다 왠지 모르겠는데 등장 아 짜수야 하수도야 여기가 탈출구인 것 같아 점프맵이다 점프맵 하면 또 나지 얘들아 우리 반대판으로 가야돼 가자 가자 근데 점프가 잘 안 뛰어진데 가자 얘들아 잘 쫓아오고 있지 모두 다 떨어지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얘들아 잘 쫓아오렴 시간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수도 잘 뛰네 이 친구 아 아 괜찮네 떨어져도 괜찮네 잠깐 한번 떨어져봤는데 멀쩡합니다 왠지 여기서 벤이랑 싸울 것 같은데 도착 뭐야 남아놓은 거야 친구야 친구야 친구들이 없어졌어요 모두 다 집에 갔습니다 늦어가지고 엄마가 오라고 해가지고 얘들아 이제 다 됐어 이제 우리는 벤을 없애고 탈출을 하자 맞아 여기가 이제 끝인 것 같아 그래 피그야 아 음 벤 어 벤이다 큰 벤이다 이건 내 생각에 너희들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군 와 왕벤이다 왕벤 때려 때려 여기에 영원히 있어라 하하하하하하 너 이제 말까지 할 수 있는 거야 원래 벤 노 예 이거밖에 못했는데 이거나 먹어라 아하하하 사악한 벤을 쓰러트려라 착착 착착 벤의 부하여 사악한 벤이 소환 어 기절했다 지금이다 콕딜 콕딜 야 쓰러져라 벤 아 되게 튼튼한데 이거 언제 쓰러트리냐 그래가지고 큰일 났네 어음 그러니까 벤 벤 때려야 되는데 어택 어택 콕딜 흑띡 끝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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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끝내라 짜 됐다 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받아라 벤 못생김 못생김 강아지 와아 미안해 얘들아 너무 너무 외로워서 그래서 뭐라고 친구를 없애서 그 지금 코받아 코 왕코 이거 내가 잠깐 정신이 이상해졌었나봐 부에서 털기야 경찰서가 감옥가 너무 미안해 이렇게 사가는데 봐줄까? 안되지 어림없지 너는 감옥이다 감옥형이다 뭐야 용서해준다고요? 터미 자기 혼자 용서하고 나는 용서 안한대니까 잠깐만 난 아이디어가 있어 어떤 아이디어가 있니 우리 돌아가면 어떨까 너 그래서 내 패스로 있는거야 어 정말로 밴을 패스로 하겠다고? 세상에 루수가?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데리고 가자 얘가 데리고 가고싶다니까 데리고 가 니가 돌봐줘 알았지? 밥도 쪼고 똥도 싸고 산책도 시키고 병원도 데리고 가고 다 니가 해야된다 알았지? 엄마한테 하라고 하지마 우리 같이 돌아가자 제 생각인데 밴은 착해지지 않았습니다 얘는 가면 아마 다시 또 저렇게 될거야 고마워 얘들아 얼른 여기서 날 가자 우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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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아왔다 우린 집이야 집에 돌아왔어 으응 뱀이 어디갔지 어? 개집에서 뱀 사네? 그리고 뱀은 우리 개가 됐어! 구댄튼이잖아! 뭐야 뱀 착한 거 맞았어? 친구 두 명을 희생했지만 어쨌든 뱀은 우리 집 멍멍이가 됐습니다. 우리 집 멍멍이 뱀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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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이었는데요. 어쨌든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 더 수고하네요. 재밌었어요, 여러분. 안녕!